엘체스 엥글리쉬 오늘은 하이스쿨 엥글리쉬 YBM 박 오과 첫번째 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들의 똑같은 대열이겠죠 작품들이에요 이거는 작품들은 여기가 동사절입니다 그대로 다 똑같은 대열이겠네요 극단적인 사실주의 At other times 다른 경우에 들은요 Artists turn ordinary images into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trange and and 겠네요 여기 turn and make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모양 S가 안들어간 모양 예술가들은 일상의 이미지를 이상한 것으로 바꾸고 만듭니다 우리가 make make니까 아까 여기 make가 나오면 makes는 아닙니다 make가 나오면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놀라도록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해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ordinary images 받으면 되겠네요 일상적인 이미지에 관해서 놀라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artists are also able be able to 나와야 되겠죠 to paint images from our dreams on their canvases their canvases 여기네요 with their magic with their magic 그들의 마술을 가지고 artists can fascinate us 우리를 매혹시키고요 그 다음에 and take 그대로 읽어 있죠 take us 우리를 away from our everyday lives 일상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5과에서는 몇가지 예술 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이제 realism realism 사실주의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imitating reality 현실 모방 in the past 과거에요 the main goal of many painters 많은 화가들의 주요한 목적은 main goal을 받아야 되니까 was겠죠 was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몸하는 것 동명사나 아니면 투부정사 명사적 영법이겠죠 to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one popular scene in one of popular stories from ancient Greece tales of two famous painters 두 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they 당연히 앞에 있는 two famous painters 가르치는 거겠죠 they wanted to prove their skills 늘 똑같겠구요 skills in a competition 대회를 하고 싶었어요 누가 누구의 기술을 더 훌륭한지 one of them them 그대로 똑같겠죠 famous painter겠죠 them 둘 중에 한명이 painted graves graves 그레이브스를 그렸는데요 여기는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이 graves 앞에 있는게 선행사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주격이겠네요 뒤에 주걱과 빠지는게 뭐에요 looked so real 이거 really 안됩니다 여기 형용사절이에요 look real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겠네요 그 앞에 있는건 관계되면서 여기는 접속사 that so that 구문이 너무 사실 실제처럼 보여서 that birds actually tries 새들이 실제로 tried to tried to it 그레이브스 그것들을요 제가 그것들이라고 했지만 여기 대명사절인데 앞에 순서가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birds가 birds를 먹진 않겠죠 물론 그렇게 돼도 물론 themselves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까지 가면 아 grapes가 보이네요 them 여기서 가리키는거는 grapes 포도를 그린 포도를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the other artist however won the competition 엄청나게 사실 실제같은 포도를 그렸는데도 다른 화가가 이겼습니다 won the competition when his picture of curtain filled not animal 두번째 화가의 curtain 그림이 filled 속였어요 not animals 동물을 속인게 아니라요 not a but b 겠죠 but his competitor 경쟁자를 속였어요 콤마 보이시니까 계속적용법 후 가시면 되겠네요 계속적용법 콤마 있으면 대세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경쟁자가요 tried 당연히 to pull 여기는 ing 하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니까요 일반적으로 tried 하면 to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간혹 ing 나오면 그때 조금 기억 암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to tried 다음에 둘다 가능하지만 to 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경쟁자가 tried to pull pull the painted curtain 그림 그려진 curtain pull aside 옆으로 제끼려고 했어요 보기 위해서 the picture the picture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behind it it 가리키는건 뭘까요 여기 it 가리키는거는 painted curtain 되겠죠 painted the painted curtain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키니까 it입니다 that이 아니라 얼핏 첫번째 파트의 아까 위에 있는 부분보다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겠죠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여기 realism realist 두 화가의 경쟁 시험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this kind of realistic art was popular during the ancient Greece and Roman times and and then 여기 길게 나왔지만 전치사절이겠네요 동사가 보여야지 접속사를 쓸텐데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 구예요 전치사 구가 와야 됩니다 and then again during the renaissance renaissance 시대 얘기하는 거죠 문의의 부홍 시대 입니다 아 그것의 목적은 그것 it's 는 it is 의 축약이니까 지금 it is purpose 그것은 목적이다가 아니라 그것의 소유격이니까 it's 되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그것의 목적은 앞에 쭉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realistic art 의 목적은 was to capture 사로잡는 것이에요 뭐를요 a moment in time 시간에서 한 순간을 사로잡는 겁니다 and hold hold 되겠죠 당연히 to capture and to hold 아니면 그냥 hold 되겠죠 held 아닙니다 hold held held 잇 forever 이 시 가르치는 건 이 시 가르치는 거는 여기 a moment in time 이것까지 가야 되겠네요 잇 시간에서의 그 한 순간을 잡아서 hold 영원히 간직 하는 겁니다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 밑에 그림 입니다 a boy seems seems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서 이죠 seems to be emerging 튀어나오는 emerge appear 이란 같은 뜻 입니다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to be emerging 능동은 가능하지만 수동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런게 수동태 묻는 문제에서 어려워요 우리말로 하면 등장되는 듯하게 보인다 맞는 것 같지만 등장 하는 듯 보인다 이렇게 영어에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from the dark scene of the picture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한 발은 frame에 걸쳐 걸쳐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frame이 있고요 한 발은 frame이 있고요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뭐하는 듯 하다고요 지금 trying 분사 구문절이니까 trying의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지금 trying하는 건 그겠죠 try to pull himself 그 자신이니까 그 자신을 out of the scene 그 장면 그 장면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듯 해요 이 상황에서 한번 이 그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이 그림입니다 잠깐 지우고요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이 frame에 올려놓고 있고요 seemingly 아마 겉으로 보기에 지금 try to pull himself out of the scene 이 검은 장면으로부터 자기를 빼내는 것 같죠 정말 생생하게 진짜 사실 이 틀에서 어디서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to these artists 이러한 예술가들에게 realistic artists realistic artists 얘기하는 거 있죠 what mattered most 관계되면서 what 선행사가 필요 없는 앞에 지금 명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필요 없는 what what mattered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what 겠죠 뭐에 맞춰야 되니까요 what에 맞춰야 되니까요 the vividness of the moment 한 순간에 어떤 순간의 생생함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림 기억나시죠 화면 화면이 아니라 아까 그 캔버스 아니면 그 틀 틀 틀 바깥으로 튀어나올 튀어나올 듯한 그 표정 놀란 땡그란 눈동자 아마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1과 아 5과에서는 첫 번째 거의 아까 이 부분 하고 여기 뒤에 앞에 페인티드 컬튼 이 부분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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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